안녕하세요 지윤씨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학교 친구예요 근데 유튜브 하는 걸 이 친구한테 들켜버려서 그런 김에 그냥 데리고 왔어요 자기소개해 안녕하세요 지윤친구입니다 아이 잘했다 평소에 asmr 즐겨보시나봐요 네 자주 듣습니다 완전 쌉고수라던데 네 제가 운동고수입니다 그럼 쌉고수로 단어 반복 부탁드립니다 쌉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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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게 분명해요 쌉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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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 친구랑 같이 asmr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해봐 지금 배운대로 하고 있습니다 난 너같은 제자 준적이 없어 그럼 아 이런 방법이 역시 역시 괜히 10만 구독자가 있는게 아니에요 짬 있습니다 짬 그럼 그럼 이거는 제가 쓰다만 틴트인데 안보이네 하나도 안보이네 진짜 한번 해봐 알겠습니다 아 놀리는거구나 아 놀리는거구나 ㅋㅋㅋㅋㅋ 아 역시 asmr 쌉꼬수가 쌉꼬수답네요 아 맞습니다 아 이건 소리될게 없네 이것은 소리가 나긴하나 히알루로산 나트륨 계속 한번 해봐요 알겠습니다 히알루로산 나트륨 히알루로산 나트륨 히알루로 knew he helping 히알루로산 나트륨 사용기한 20-10년 10-10 hores 체?.. 최추로 제주 번노 8-93% 히알루로산 나트륨 히알루로산 나트륨 히알루로산 나트륨 히알루로산 나트륨 히알로산 나트륨 certainty 히알루로산 나트륨 히알루로산 나트륨 이런거에서 나오는거에요 한번 해봐요 몰래 널 죽여버리겠어 어깨보석입니다 소리좋아 잘때는 못듣을거같아 잘때는 못듣는다고 이건 키보드에요 슬림양 블루투스 키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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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만들었네요 중국으로 단어 반복 부탁드립니다 중국얼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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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입니다 한국얼랜 한국얼랜 중국교 3년 때 중국어 좀 배웠습니다 그거 말고 할줄 아는거 없나요 다자하오 라오슈하오 정말 기본중에 기본만 할줄 아시네요 이것도 조금만 할줄 압니다 굉장히 잘하시네 되게 의식의 흐름의 대화이네요 그럼 이걸로 함 ASMR 해봐요 받들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바로 지우색의 전수 맞아 전수한적 없어요 진국고수 진국고수가 아닌것 같은데 전 샵샵샵샵 샵고수죠 샵샵샵샵고수 샵샵샵 소리 들려, 엄청 잘 들려. 야, 알부채 소리 듣기 좋다. 더 예뻐. 그래.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지? 물론. 둘 중에 골라봐. 이거는 소염진동제네요. 나프록센 저희 지금 약 파는 거 아닙니다. 원료약품의 분량 1층 종류성분 나프록센 500 네. 완전 레이오드 사운드잖아. 네. 음료수 둘 외국물 좀 먹었구나. 네. 그럼 입소리끼기. 입소리 좋아. 뭐라고. 이상하네요. 사람이 인지부조가 생겨. 해. 조명 꺼졌다. 좋아. 뭐라고. 좋냐고. 아까 물어본거였어. 이건 제가 학교에서 쓰는 핏인데 좀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네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첫눈이 내렸네요 어우 더워 아 귀엽다 지금은 겨울입니다 첫눈이 내렸네요 어우 더워 아 귀엽다 재밌어 없어 안녕 어설퍼 안녕 어설퍼 바다치기 이제부터 노킹을 할까요? 네 노킹합시다 제 친구 아이린 닮았어요 그쵸? 맞아요 그거 뭐였더라 까먹었어 기억해봐 음 음 음 기억이 안납니다 그럼 기억이 안 난다로 단어 반복 부탁드립니다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기억이 안나 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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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고수 같았나요? 쌉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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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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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제 핸드폰 몰래 봤죠? 아니요 제가 보석을 캐는 유튜브에 원성을 캐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보이면 바로 구독을 해서 그 사람이 꺼질때까지 보는거야 내가 구독한 사람들이 천명이 넘어 저도 약간 그런거 좋아해요 약간 천명비만 구독해야돼 너도 그렇게 해서 정체가 까발려진거야 내가 뉴비 콜렉터여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상에 아주 박제를 해놓고 끝내겠습니다 안녕하설보 받아치기 진짜 왜 그러는거야? 요즘 인사들은 다 이럽니다 다른 인사용어 몇가지 들려주시고 끝내죠 망치좀 쳐 보겠습니다 망치좀 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십쇼 진짜 미친거 같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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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